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주 월요일 아침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오전 8시도 안됐는데 스피드있게 일 잘 하고 있고 아침 맛있게 먹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김치에 오뎅볶음인데 옛날 그 시장에서 먹던 그 동그란 오뎅 있지 않습니까 그 오뎅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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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냄새나지 않냐고 댓글 주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 저는 맛있습니다 파김치가 냄새는 뭐 나중에 뭐 하기도 전에 걱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파김치를 두고 냄새나 할까봐 못 먹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김치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나물이랑 기무침 아 치나물과 기무침 그 다음에 맛있나 자 작곡바 아주 뜨끈뜨끈 합니다 아직까지 자 오뎅콕 색깔 아주 좋지 않습니까 무가 싹 올라가 있고 시원하게 오뎅 종류별로 오뎅 있고 안에 표고버섯 표고버섯 맞나 버섯까지 들어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오뎅콕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약간 피곤하기도 하면서 또 잘 쉬기도 해서 경계선 왔다갔다 하다가 오늘 또 푹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맛있게 먹고 가보겠습니다 자 둥그런 오뎅 버섯 표고버섯 아 상당히 시원하면서 맛있고 표고버섯이 쫄깃하게 씹혀갖고 네 좋습니다 음 자 시나물 와 시나물이 아주 향긋하고 네 식감도 아주 부드러워서 끝내줍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이제 드십니까 그냥 시장 가면을 파는거 어릴때 먹으시는거 어릴때 이제 어머니께서 어디 이제 시장 갔다 오시거나 동네시장 말고 조금 약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2,30분 거리 시장 같은데 갔다가 그런 데는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갔다 오시는 길에 검은 봉다리 안에 요 5대 딱 한 봉지 사갖고 오시면은 이쑤지게로 찍어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요즘 입맛이 돌아서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양파 잘 먹기 잘 먹기가 없는 awe 그런 느낌 양파 찹 김치 많이 어 우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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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잠깐 벚꽃 구경하러 나왔었는데 꽃이 아주 만개를 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영상 봐주시는 분들 4월 한달도 만개한 벚꽃처럼 활짝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이니까 벚꽃처럼 밝게 긍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저번주도 한주 열심히 보내고 소요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미세먼지가 좀 있어갖고 좀 그랬는데 어제 일요일날 웬일인지 날이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맑고 날씨도 좋아서 오후에 한 4시 넘어서 나갔나? 잠깐 가족들이랑 나갔는데 오히려 점심때 나간 것보다 날씨가 늦지맞게 나가니까 햇빛도 쎄지 않고 사람들도 막 붐비긴 붐볐지만 그래도 막 엄청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잘 바람 쎄고 마십니다 맛있게 생기면 맛있게 생기면 그러니까 밥이 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좀 쉬었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고 배고파서 막 넣었더니 여기가 살짝 순간 배부릅니다. 어제 잘 보내고 갔다가 동네 그 동인천 쪽에 자유공원 있는데 거기가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붐비고 막 그런 공원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어딜 가든 좀 붐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제 오후 늦게 갔는데도 그래도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또 그 공원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는 않은데 벚꽃이 또 예쁘게 피는 공원이라 그냥 남녀로서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많이들 나와 계시는 모습 볼 수 있었고 갔다가 인근에 이그니토라는 카페 좀 큰 카페인데 오래된 건물인데 그래도 인테리어 느낌있게 잘 해놓고 베이커리 좀 베이커리 종류 많고 커피도 종류 있는데 드립 커피까지 하는 요즘 카페들이 요즘 카페들이 대형 카페 하면은 다 이제 베이커리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딱 깔려있고 커피도 맛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래도 보통 베이커리 많은데 보면 커피가 물론 커피도 맛있고 신경을 쓰지만 뭔가 진짜 커피 전문점이라는 느낌은 별로 못봤는데 어제 갔던 그 카페는 일단 드립 커피가 있다는 거지 아 커피에 그래도 신경을 좀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드립 커피 케냐 케냐 원두로 해서 먹어봤는데 어우 맛있었습니다 간만에 또 맛있는 커피를 먹어서도 좋았고 자 탈피 망고입니다 자 김무침 조금 남았는데 국에다가 밥을 좀 말아갖고 밥을 깔끔하게 베우고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맨날 생각은 하는데 생각에서만 그치고 행동을 안하거나 어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행동이나 생각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하면서 행동을 안하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냥 잘 되겠지 그냥도 그냥 남들처럼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손가 보통 평균보다도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내가 좀 해야되겠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냥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다보면 그렇게 해야 최소한 평균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음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리하고 일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질까봐 좀 두려울 수 있고 사고 날까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위험성을 전제로 깔고 가는건데 뭐 저희 지금 제가 지금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걸 하게 되면 편리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당연히 해야되는 것들도 있는거고 당연히 해야되는 것들도 있는거고 제가 지금 직업이 운전인데 운전은 당연히 해야되는거죠 근데 어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해야되는건데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거에요 그것이 있을 수도 있는거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어떤 기본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타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겁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자전거 타는게 넘어질까봐 타다가 넘어지는게 무서워서 어떤 편리함과 이로움을 포기한다는거는 네 내 삶 속에 있어서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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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데 그 대상을 모른다면 또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다보면 내가 해야될게 뭔지 하나씩 볼 수 있고 보였을 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심사숙고 해보고 이거는 해야겠다 판단이 들면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또 하나씩 해나가고 그렇게 지금에 머물러있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고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겪고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보면 모르겠습니다 네 성공? 예 저는 이렇게 열심히 진짜 무던히 꾸준하게 계속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혹시라도 그런 확신이 좀 없으시거나 좀 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그렇게 일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최소한 성공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뭐 이렇게 확신 저는 제 본인은 확신한다고 믿는데 다른 다른 분들이 뭔가 좀 긴가민하시다 하면은 일단 해보시면 일단 내 삶이 뭔가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삶이 이렇게 좀 뭔가 생동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뭔가 작은 행복 치열하고 바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인데 뭔가 행복한 느낌 살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